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게 근데 월드가 바뀌어도 하는 방침과 똑같은거죠 그냥 월드에서 가면 또 혼자 떨어져가지고 꽃 모으고 뭐 나뭇가지 모으고 또 여기 뭐 봉고지 찾아가지고 또 살아난 다음에 돼지 꼬셔서 그러면은 어 저게 기어하고 악몽연료만 있으면 되는거니까 그리고 하나가 뭐지 나무판자 그럼 금방 구워고 또 기어하고 악몽연료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지킹 찾아서 솔직히 돼지킹 일주일정도 찾잖아요 돼지킹 찾고 기어있는데 찾아서 돼지 토끼 좀 잡은 다음에 돼지 돼지 끌고가가지고 다음세계 가면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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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손식품 안에 있는거 한해서만? 예예 여름되면 여름이고 뭐고 봄되면 다시 자라는거 같은데 거기 꺼질라고 하네 애쉬 넣어놨어 홀필이 있긴한데 아 울타리 만들어서 근데 그러면은 디펜스로 사용 못하지 않나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왠지 소리가 하운드올거 같은데 뭔소리야 되게 세나요 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어, 하운드하고 지드끼리 싸우는데? 내 뒤에 와 어디갔어? 와 와 이거 뭐 어떻게 잡어? 얘를 어떻게 잡어? 오 오 오 오 으어어어어어어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기 ㄹ, Gla Event ㄹ,영 않는 ㄹ 몇 dos 아,아,내 야 내 자리 나 다 들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 이거 다 들어 아니 이거 누나를 뭐야 이거 디아클로스 아이 쟤 어떻게 잡아요 원래는 원래 이거 무빙하는 방법이 있나 쟤도 지금은 얘네들이 잡아줬긴 했지만 아니면 함정으로 잡나 당 때려 잡는다구요? 저걸 저 그냥 때려 잡는다고? 한 방이면 죽는다면 몇 번 때리고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때리고 아 대리석 가부도 있고 때리면 돼요 대리석 가부 그럼 만들어놔야겠네 대리석 가부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나올 것 같은데 한 방이면 한 방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비록을 제기라. 아 오지마. 아 오지마. 아 오지마. 쟤를 그럼 혼자 잡는 거였구나. 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많은데? 더팔을 뿔이 너무 많은데? 네. 아 오지마. 아 오지마. 뿔만 다섯 개야. 이거 아이는 어땠어? 눈깔. 타워야? 타워를. 음. 이 고기들을 다 어떡하지? 고기가 너무 많은데? 아 오지마. 네. 건조대를 20개 이상 맞냐고요? 아 오지마. 아 이 시끼라. 이 위에다가 건조대만 쫙 만들어야겠는데? 아 아 오지마. 아 오지마. 아 오지마. 얼굴이 좀 날라. 아 오지마. 그리고 어. 아 아 아오지마. 그 아래. 으ody이 이 분. 한번 해줄게요. 3개 있는거 다 뿌시고 그냥 이게 다 뿌셔 다 뿌시고 위에다가 건조대를 싹 만들어야겠다 가까워가지고 금방금방 하기 쉬워가지고 여기다 붙는건데 아니면 여기다 건조대를 이렇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까? 건조대가 뭐뭐 들어가더라? 석탄 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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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가 안되네 여기가 안되네 아 이거 어떡하냐 아 딸기잼 아 안그래도 이씨 있고 없는데 정신력 낮아지면 예 저기 나오더라구요 뭘.. 그냥 경제재련 Dank 성격 gradient 연기 단 계속 10 아 이건 또 토끼굴 때문에 안되네 안녕 야아 너무 멀다 너무 멀다 겨울은 15일 그러니까 뭐냐면 20일 봄여름 가을이 있고 겨울이 15일 20일 봄여름 가을이 있고 겨울이 15일 이런 식으로 무한루트 반복이에요 아직 벌은 안나오네 더 만들까? 더 만들어야 되나? 어어 고기가 너무 많다 아하 나 미치겠네 고기가 보통 많은게 아니야 잠깐만 퇴 퇴 퇴 아유 진짜 헛어승만 나온다 헛어승만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아예 한번 우리 덫으로 가보자 디아클로 쓰고 보고 왜 덫으로 그냥 몰아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뭐 이빨 으음 내뱉 이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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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캐면 돼요. 하나 금방 캐죠. 아... 도끼... 마블 갑옷도 하나 만들어 놓죠. 아까 참... 밧줄 하나 있지? 마블 갑옷... 아... 4개 들어와네... 근데 이게 마블 갑옷 입으면... 근데 마블 갑옷 입으면... 디아클롭슨과 걔를 맞다이로 뜰 수 있나요? 이동이 하는... 이동하는 데 너무 느리지 않을까? 아... 어차피 범위... 아... 어차피 범위 공격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랬지 참... 근데 이게 마블이... 이게 100%가... 걸리긴 한다... 아... 이 100%가... 걸리긴 한다... 아... 텐타클 무기 좀... 뭐가 들어갈까? 얘들아... 우리 나무좀 하러 가자... 얘들아... 나무좀 하러 가자... 얘들아... 나무 하러 가자... 자... 자... 나무... 시작! 시작! 안돼... 시작! 안돼... 정투 partir... . . 그래 걔 멘탈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어 저기 여기 거미줄도 있네? 웬 거미줄이야? 아이펀치트리! 나는 나무를 때릴거야 나는 나무를 때릴거야 열심히 때린다 그래 왜이렇게 빨리 상했지 이거? 왜이렇게 빨리 상했지 이거? 난 나무 나 나 아이고 쟤네들 잘싸워 히트앤던을 잘하잖아 히트앤던 ! 저 밑에 있어요 거기 가만히 있어 이놈 아 잠깐만 나 배고픈데 나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늘모님이 뭐 하세요? 배고파 배고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먹지 말자 이거는 뭐 이 숲에 있는 그 아 반디 뿌리는 다 잡아서 반디 뿌리같이 다시 안나왔나 정말네 돼지는 고기만 먹을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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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이, 마블이 한정이라는게 조금 아쉽다 음... 꺼졌네 아이고 아이고 다 찼네 이것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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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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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맵 다 아직 안여놨어요 어 꿀 아 잠깐만 야 체스터 야 어딨어 어 미안 미안 따라오지마 미안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집에 들어가 아 바쁘다 아 꿀 꿀 날라야겠다 아 바쁘다 꿀 날라야 된다 바쁘다 아 왜이렇게 야 우리 야 야 확 확 그냥 혼난다 체스터 때리면 혼난다 체스터 일루와 여기에 얘 어디갔지 어딘가에 나무인척하고 있을텐데 분명 어딘가에 나무인척하고 있을텐데 분명 어디선가에서 나무인척하고 있어요 분명 아 진짜 이게 땅에 박혀가지고 나무인척하고 있는다니까 벌 하나 잡았네 아 아따 나무인척 그 그 개가 디아북 디아클로스 개가 정말 메인 이벤트구나 메인 이벤트구나 이 게임이 디아클로스보다 더 센이 없죠 기계코프 기계코프소 말하는거 아닌가 기계코프소 말하는거죠 기계코프소 말하는거죠 기계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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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코픽 어... 이것도 가까이 쓰면 타지 않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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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아니 안타네 터지는 못할까? 어? 돌이 없어? 돌이 없는건들 찾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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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왜 쓰고 있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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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일 메일 한 마리 스타드나 메일 메일 한 마리 아, 저거 있는덴데 잘못했다 너무 가까이 갔다 원래 그 방송이란게 뭐 채팅하는 재미가 크지 요기 볼 버sen 한 마리 더 잡자 이야아 으으 night 도망가자 으 convergence 도망가자 빨간 벌라고 그 파란 벌 있는데 너너너너너너로 오케이 요기 이러면은 4 마리 하나 더 만들어야지 양보 오지마 벌 오지마 아 오지마 아유 체스터 때리지마 체스터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거지 오지마 애비 절로가 이거 또 나오잖아 이거 잘나오잖아 너네 폰 많잖아 쟤네 폰 지네 폰 많으면서도 그래 하나하나 더 만들고요 양봉이 벌 네마리에 아 그게 두개 두개 야 이번에 왜 두개 안주냐 어 이번에 씨앗 두개 안주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 자 두 마리 더 어 어 야 꽃먹수마 어디서 꽃을 먹으려고 그래 내가 열심히 심어놓은 건데 아 이것도 넣어놔야겠다 겨울 물품 넣어놓고 동굴 동굴 동굴도 가야되는데 할게 많어 지금 해보고싶게 많은 참 검은 내로이기 때문에 아아 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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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그래 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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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야지 수염 깎아야지 야 깔끔해졌어 아 이거 왜 가져가 내가 너나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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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배고픈데요? 지금 나 배고픈데요? 지금 나 배고픈데요? 지금 낮이 됐네? 지금 나 배고픈데요?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고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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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많어? 하나 더 만들어야지 비켜 오지마 따라오지마 여기 여기 저러가 어? 여기 발톱있네 자 하나 더 만들죠 야 너 거기서 어 어어 태어냐냐냐냐냐냐냐냐냐 야 오 왜이렇게 많어 왜이렇게 많어 으쌰 으쌰 세마리 세마리인데 됐어 됐어 집으로 갔을거야 야 야 어디야 나와 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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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서 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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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근데 잠자리차에 내가 두개만 옳지 않았냐? 너한테 내가 두개만 옳던거 같은데 하나 더 있지? 어 두마리만 더 야 잠자리차주자 두개만 두마리만 더 아... 어어! 야 이걸 왜 왜 왜... 아휴... 야이... 아휴... 아휴... 야!! 너름만마!! 야 너 나비 너도 일루와 아잇! 나이씨! 눌러봐! 이게 뭐야 이게 먹어 이거 어.. 로얄제리 하나 더 됐다! 하나 더 만들까? 아냐아냐 귀찮아 귀찮아 보기도 좋고 저기 이제 토끼는 거듭다보도 안 하는데 저기 버팔로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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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클로스 뭐.. 어쩌고 거시기 대.. 대왕따.. 대왕따시만 안 나 아이클로스인가 거시기 야 이것도 상해가 지금 이거봐 이거봐 상해가고 있어 몬스터고기는 어 일단 이거 이거 빼봐 여기서 해서 해놓고 어 어 이거 이거 에 에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몰라 아 몰라 더이상 내가 흐흫 내가 버팔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넘었어요 그쵸 솔직히 내가 막 맘잡고 버팔로만 잡으면 다 잡을 수 있긴 한데 그러고 싶진 않고 그러고 싶진 않고 뭐 이상한거 만들어졌네 음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별론가 음 음 이게 다음 패드까지 빨간색이 되면 빨간색까지 버티면은 모르겠는데 썩은 고기는 오 여기 여기 생겼는데 야 잠깐만 여기 생겼는데 아까 한정이라고 이거 한정품인줄 알았는데 생겼네 어우 돼지왕 여깄다 야 이거 썩은 고기긴 한데 이거 이거 먹어봐 맛있어도 가리는거 없잖아 그래 그래 야 이거 이것도 먹어봐 하운드가 또 나와 아따 야 얘들아 너희들의 힘을 보여줘 얘네 하운드가 돼지마을에 쳐들어올려고 한단말이야 이 개떡같은 하운드들 너희들의 힘을 보여줘 너희들만 믿겠어 난 너희들만 믿겠어 거기다 어어어어 어어우어 어어우어 오오오 하운드가 점점 많아져 애들이 어 왠아 왠아 sk . 아 왜냐면 애들 다? 아왜왜왜왜 죽어 임마 다 죽인 것 같은데? 이야아 역시 돼지들 야 그거 먹지마! 먹으면 안돼! 야 먹지마아! 야 야 먹지마 먹지마아 아이씨 아이씨 야 먹어 안돼 안돼 쟤 쟤 쟤 쟤 안돼 안 쟤 바닥에 코끼리? 아 이거요? 이거 하나 추적해볼까? 추적하다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거기잖아 이거 어디 어? 없는데? 이쪽이라고 했는데 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oshop 역시 늪지대는 무슨 무서운거지 이거 지금 만피 없는데 한 대 맞고 이렇게 빨간색 됐잖아 아 이거 클랭셔버 하나 더 써야겠는데 저기다 덫이나 덫과를 하나야겠다 아 그나저나 그 나무의 정령 나무의 정령 그 저기서 혼자서 변해가지고 있을텐데요 야 이거 변하기 전에 14개면 얼마냐 14개면 얼마냐 0 4 5 4 그냥 일반 권실 하나 적어보고 아 돌도 켜야 되는구나 지금 돌도 없네 돌도 없네가 아니라 돌이 없어 지금 아 옥수수가 났는데 호박이다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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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싫어 왜 안나와 빨리빨리 야 마지막 한방 마지막 한방 왜이렇게 오오 됐다 가자 야 니네들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도 나시지? 안해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안들어 오오오 여쭈어줘야 야 오케이 야야야야 내가 여기 있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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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임마 아이고 아이고 나뭇가지 두개? 좋게 좋게 이거 하고 물고기 두개랑 나뭇가지 두개 이거 뭐야 왜 왜 안잘아 아 이거 걸음 줘야 되나 보네 웻 그립 아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 어떻게요? 이렇게? 그러네 이거 이정도면 됐다 대충 넣어봐 대충 넣으면은 뭐 나올 때도 있더라구요 만티뿌리 넣어놓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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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요? 그..그..그..그냥요 그..그냥요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 어? 이건 누가 또 걷는거야? 밑으로 올라왔는데?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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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육포 다 됐다 좋아좋아 나도 드디어 100일 이상을 버킨 베테랑 플레이어가 됐구나 맨날 5일 6일에서 죽던 내가 음 하하 참 대단해 예 그건 뭐 별 상관없는거 같은데 그냥 시간인거 같아요 만약에 갔다면 공고기 꼭 4개 넣어야되요? 3개 넣으면 안돼? 3개의 작은.. 작은거 하나 작은거 하나에 큰거 세기면은 그래도 고기수트 나오던데 성능이 틀려요? 성능이 틀린가? 이렇게 넣어도 고기수트 나오던데 이거 두개의 괴물고기 하나에 작은고기 하나 넣어도 고기수트 나오던데 이렇게 안좋아 이렇게 proced으로 억다 혜요 가리나 도시로 resp 이렇게 깜찍 춥 고른도 일단 요건 지굴 아.. 빨리 나도 그 생각했어 빨리 상황전에 만들어야 돼 오늘 밤에 꿀따야겠는데? 자 이번에는 어 여기를 조금 배낭은 일단 놓고 배낭을 놓고 가자 저기는 만들어서 가자 투구 하나 만들고 돼지 뿌리로 그리고 그리고 무스트 만들어서 야 이리로 와봐 어 곡괭이가 없네 이러면 됐지? 이거요? 이거? 얘 지금 안떠어도 돼 뭐 나중에 있어도 나중에 뭐 뜯으면 되죠 뭐 필요할 때 가자 어 잠시만 잠시만 지금 가는게 아니지 이걸 잊고 가야지 가자 아 안돼 아 이렇게 가야돼 저 저기는 너무 힘들어 그냥 가게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아 힐링셀브 너무 많이 들고 가나? 불안한데 죽으면은 이거 다 떨구면은 미치는데 딴거는 뭐 다시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힐링셀브는 이거는 참 심각한데 돼지들 데려다가 돼지 데려다가 이쪽으로 가도 되나? 그럼 돼지들이 잘 싸우나? 일단 늪지대를 좀 탐험을 해보자 여기도 또 무덤 팔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린인가? 오 그린이네 야야야야 뭐야 이거 야 넌 뭐냐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주는데? 뭐 아무것도 안주는데? 아 아무것도 안주.. 아무것도 안주는데요? 아니요 그거 말고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거 뭐 금.. 금은이야 뭐 이러고 할 줄 알 수 있죠 싸우라 이거라 아 저 목이 아 뭐 네네 아 어 아 아 야 자, 접수 죽어라! 죽어라 내꺼 니..헤헤헿 drift 내꺼! 오지마- 내꺼야,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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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사오는 편 우리... 아... 사오는 편은 우리 편 아니라 이겨누편 우리편 됐다 어 이번엔 안나왔네 이건 뭐야? 오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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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오오 여기 반대부리야 반대부리야 반대부리 어? 야 체스터 체스터 일라봐 야 우리 아 나 갖고 있구나 이미 어어 야 체스터 체스터 아유 체스터야 거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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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기 싫다 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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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잖아 어 이거 이거도 가지고 어 어 야 이거 울려먹어 아유 아 아 이 야 내놔 벗어 에이 나이씨 inal 컴킹 엉 니밀 아 ree 아 ым 아 으 에이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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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린? 그린? 어 그린 어 내 삽 얻으냐? 그린? 뭐오오오 그린 많다 정신력을 회복시켜주죠 구워먹으면 구워먹었을때 음 이 집단은 저 집단은 뭐 좋은데 쓰네? 새, 새 트랩 잡는거 말고는 새 장 만드는거 말고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아 아 아 아 쟤 이거 먹어 리빙 어쩌고저쩌고 주는 것 같아 나 아까 때려봤어요 때려보니까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리빙 살아있는 그 나무 폭나무주던데 근데 그 살아있는 똥나무가 살아있는 똥나무 그거 뭐 태우면 더 잘 되나 한 번 태우면 최대화력까지 확 타나 음 이거 뭐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못하나? 망치? 아 돼지 꼴이다 돼지 꼴이다 아이 나이스 귀찮아 음 내가 잠깐만 가지고 있을까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선 긋고 이 밑으로 가보죠 어 어우